최근 10년 새 대전의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4.5%를 기록한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이 확대 간부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갈 것을 강조했습니다. 성장세의 배경에는 고부가가치,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의 연구개발 성장이 있었다며 사회서비스 분야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. 이외에도 대전시가 원자력안전 교부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도 전략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.